요 우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제 중국 중국이 코로나를 못 막은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바뀐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뀐 게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학교를 사이버대학교 만약 나와가지고 대학교에서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졌는데 그 덕분에 유튜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좀 어땐는지 좀 궁금해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후학여행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자친구 한 생긴 거는 그거는 여러분 얼굴 문제가 아닐까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인생 자체를 좀 많이 바꾼 그런 사건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2019년 11월 17일에 이제 첫 감염보고 나오고 이제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감염자만 보면 이제 6억 7,901만 8,580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감염에 확진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진짜 그때 코로나19 걸렸을 때 너무 아파서 너무 죽을 뻔했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열은 계속 나고 토는 막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19 걸린 분들 있잖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19 한번 걸리신 분들 너무 아팠죠 아니 백신 맞아도 감염이 되던데 이제 사망자는 이제 또 682만명 정도 되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3078만 5,589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거의 3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으니까 거의 한 2분의 1 이상이 감염됐네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질병이었어요 심지어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아픈 거 먼저 졌어요? 아니죠 재산 피해도 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물류가 중단이 되고 문화가 중단이 되고 이제 교육도 중단되고 이제 의료 서비스는 마비되고 행정 시스템도 마비가 됐죠 그래서 재산 피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수백배 수십배 수천배는 될 거예요 아마 아 교육 중단 교육 중단이란 게 뭐냐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이제 과외받고 그렇게 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대봉쇄 이제 대공황도 있고 대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대봉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이제 대봉쇄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축소가 되니까 경제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 코로나19 때문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통계를 한번 보자고요 자 경제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예요 또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뭐 이탈리아는 뭐 마이너스 9.1% 예 프랑스는 마이너스 7.2%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7.0%인데 거의 우리나라는 좀 선방한 느낌이고 이제 다른 나라는 완전 그냥 기관총 달긴 것 마냥 쓰러졌는데 코로나19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다행히 지금 좀 끝나가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지 이때도 주식하신 분들 피부문도 많거든요 저도 그러는데 한 저 한 2천만 원 정도 날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분명 처음 발생한 곳은 중국 물론 가끔씩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프레인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쌉소리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최초 보고는 명백한 중국 우한이었는데요 이게 막을 수 있었던 병이었어요 막을 수 있었던 병이었는데 중국이 못 막아서 이렇게 많이 퍼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만든 거는 다 못 만드는 건데 코로나19는 진짜 끝장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한번 보자고요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기간에 우한시 화난수산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달됐어요 이때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전에 흑사병 퍼져가지고 난리 났다는 뉴스 다음에 이게 터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근처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뭔가 이상해 얘들이 새로운 병 같아 폐렴이긴 한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우한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12월 27일에 호흡기 전문의가 3건의 사례를 중국에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한 질병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해요 이때 12월 29일에 4건의 사례가 보고되니까 우한 질병센터에서 조사팀을 파견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중국이 이제 전부 다 격리조치를 했어요 격리조치를 했는데 구멍이 좀 몇 개 있었나봐요 그래서 뚫려 막 계속 뚫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화난수산시장과 관련된 폐렴의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2020년 1월 1일을 기해가지고 수산시장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얘네가 좀 실수를 좀 큰 걸로 해요 질병이 퍼지니까 이게 자기 지지도 생각해가지고 은폐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왜냐면 지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진핑이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됐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걸 은폐하기 너무 큰 실수였어요 바로 WHO의 말하고 전세계에 알렸어야 되는데 이걸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이때쯤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알려진 것도 12월 30일 막바지였어요 응급실 의사들 중심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 이제 이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이걸 알려야 되는데 정보가 이제 의사들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게 인터넷으로 퍼졌거든요 만약에 의사들도 위챗을 안 썼다면 몰랐을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 다음에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펼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국무원 국가위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WHO에 통보가 됩니다 같은 시간에 계속 코로나19는 퍼지고 있었고 이때 12월 31일 국가위건이에서 이제 1차 파견을 합니다 조사팀을 이때 조사 결과가 이제 1월 5일날 이제 상부로 보고가 돼요 그리고 1월 8일에 또 조사팀을 파견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또 얘네들 또 실수를 합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때 베이징 의대 교수인 왕강파가 1월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덮어져요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왕강파라는 사람인데 이때 근거를 두 가지를 대요 첫 번째는 이번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것으로 현재 환자들 상황을 보면 통제가 가능한 상태고 둘째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의 증상은 경증이고 중간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아마 은폐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당시 조사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참고로 말씀드렸데 왕강파 교수도 한 보름 정도 뒤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됩니다 이분도 왜 한 거야 그러면 이거 막 난리가 나요 SNS에서는 일병 조사팀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핍팩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아마 그때 커뮤니티나 트위터 이런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막 사람 죽고 그런 난리난 영상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중국 정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평범한 질문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가 1월 19일에 3차 파견을 합니다 이번에는 당대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 전부 다 파견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때 당시 우한시 시장이나 당 서기들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다 자신한테 올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이렇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우리가 알아내는데 협조를 안 하니까 조사팀 스스로 정보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겨우겨우 제 3차 조사팀이 겨우겨우 조사를 끝내고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병을 알아내는데 이걸 알아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최초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우한시 봉쇄해야 된다 우한시 봉쇄 안 하면 난리 난다 이걸 바로 보고서에 올리니까 중앙 지도부에서도 이걸 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야겠다 하고 판단하고 중앙 지도부에서 코로나19가 덮어지기 전에 코로나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 3차 조사팀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우한 봉쇄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3월 3일에 이제 예정되었던 13기 전국인대 3차 연례회의 등 모든 대규모 정치 행사와 활동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우한이 중국 중심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했던 복윤자들이 딱딱 중국에 퍼지게 되면서 중국이 코로나19로 뒤덮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야 한 3개월 정도의 초기 대응인데 여기서 한번 문제를 조금씩 찾아보자고요 일단 우한 지역 일선병원 이제 지역 질병센터 정부의 위건의가 법률의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단 중국의 돌발 공공위생 사건 응급조례에 따르면 이게 조례가 있는데 살펴봤거든요 일선병원과 보건소가 감염병을 2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했어 왜냐 책임을 자신들이 지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의료분야에서 시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병원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는데 새로운 질병을 보고하게 되면은 병원 폐쇄하고 뭐 난리날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에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는 걸 주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팀의 역학조사도 잘못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 파견을 보냈잖아요 12월 31일, 1월 9일, 1월 19일 근데 1월 8일 2차 파견때까지 조사팀에서는 이제 사람 간 전염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시기에 의료인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원인은 이제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 그러니까 위에서 상부에서 이거 어차피 금방 말할 것 같으니까 결론 이렇게 짓고 가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한 지방시장이 이제 입마금 시키고 심지어 도움도 안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 코로나19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버린 거예요 전염병의 위험성을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골든타인도 놓쳐버렸고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질병센터가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상부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을 못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지속적으로 중국이 코로나19를 또 은폐하고 축소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계속 은폐하고 축소를 해도 이게 너무 큰 후폭풍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아 괜찮아 괜찮아 막 그렇다면서 정부가 계속 은폐 축소를 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또 커지게 되고 이걸 좀 제대로 말해줬으면 됐는데 안 말해주니까 계속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 중국에서 또 전염병 나잖아요 또 그런 상황 또 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시스템 문제인데 중국은 이제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권 안정하고 개인 출세를 위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그런 나라예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막 사형 밥 먹듯이 하고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정권 안정하고 개인 출세의 비난 사건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이제 그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도 같은 사례였어요 코로나 최초 보고 이후 20일 동안 골든타임을 놓쳤고 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3, 4개월 만에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너무 놓쳐가지고 초기 대응을 실패했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은폐까지 하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2019년 코로나19하고 2002년 사스 대응에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기 대응 실패와 최종 통제의 성공이었죠 중국은 이제 둘 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데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 대참사를 낳게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적어도 이 정도로 코로나19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사스 정도의 피해만 보고 끝났을 상황이었는데 초기 대응을 실패했고 계속 은폐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사건이 커지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민주주의를 또 기원하면서 이제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